음악 전국에 계시는 게리식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수입니다 7월 29일 유파발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원래 2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천재에 진행되고 있는 강자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매번 인사드리지 못했어요 앞으로 가급적이면 2주에 한 번만이라도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비도 거의 그친 것 같고 장마도 지나간 것 같고 굉장히 힘들고 지치실 거예요 이럴 때는 효율성 높은 곳에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도서관이든 여러분 댁이든 시원한 곳에서 뭔가 좀 능률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지치지 않도록 무리하시는 건 좀 좋지 않아요 이럴 때는 조금 느슨하게 루즈하게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우리 아직도 지금 82일 정도 오늘 기준으로 82일 정도 남았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 아프지 않고 마지막까지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벌써부터 포기한다는 글들도 보이고 하는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게리직 시험은 정말로 마지막 시험장 나오는 그 순간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시험이에요 물론 결과를 알 수 없다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바라보고 달려간다기 보다는 우회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고 시험장에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서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파발도 갑자기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제발이지 말이죠 강국기 당부드리는데 매년 보면은 꼭 원서 접수 못해서 이 힘든 시간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말이죠 원서 접수를 못해가지고 선생님 원서 접수 못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께서 뭐 어떻게 하셔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미리 찍어서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 원서 접수 다음 주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이 될 건데 첫날 그냥 해버리세요 내일 해야지 내일 해야지 금요일날 마지막 날 해야지 하지 마시고 첫날 첫날 그냥 원서 접수 진행하시라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서 접수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할까요 기간은 8월 6일 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절대 금요일날 하려고 하지 마시고 8월 6일 화요일날 원서 접수를 하세요 시험 장소는 10월 7일날 공고가 될 거고요 시험은 예정대로 우리 운명의 날입니다 10월 19일날 시험이 시행되게 될 거예요 각 지방우정청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 원서 접수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 거니까 시간 꼭 엄수하셔야 됩니다 응시 원서 접수 기간 중 9시부터 21시니까 9시까지예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금요일날 해야지 했다가 금요일 12시까지 아니었나요? 10시 돼서 금요일 10시 돼서 꼭 글 남깁니다 선생님 12시까지인 줄 알았어요 원서 접수 못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안타까운 소식 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발이지 당부드리는데 2019년도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적어도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만이라도 원서 접수를 못해서 시험 보러 못 간다고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 들리지 않도록 첫날 하세요 저희가 문자로도 안내해 드릴 거고 계속 안내해 드릴 건데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확인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첫날 화요일날 8월 6일 화요일날 원서 접수 하시고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일날 꼭 확인을 하세요 원서 접수가 됐는지 제대로 그리고 사진 찍으러 가세요 사진관에 이번 주말에 그냥 대충 휴대폰으로 셀카 찍어서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근처 가까운 사진관 가셔서 정장 이쁘게 입으시고 사진 찍으면서 내가 찍은 이 사진을 가지고 면접 시험장에 반드시 들어가리라고 하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하시면서 가급적이면 면접장에서도 잘 나온 사진으로 이쁘게 깔끔하게 찍힌 사진 이렇게 찍혀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사진 꼭 사진관 가서 찍으시고 파일로 첨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일 용량 10kb 미만의 jpg 형식의 파일이니까 사진관에 이 이야기를 하면 아마 이 형태대로 사진을 파일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꼭 사진관 가셔서 미리 사진 촬영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8월 6일이죠 8월 6일 화요일 날 원서 접수하시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반드시 검사하시고 아시겠죠? 다시 당부드립니다 꼭 하세요 더 이상 제가 강조 안 해도 하시겠죠 이제는 그래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매년 나와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자 이제 오늘자로 80여일 82일 남았으니까 이제 80여일 정도 기간이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마무리까지는 아직은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는 한 한 달 정도 마지막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이제 열심히 열심히 달려가고 계실 텐데 특히 이제 늦게 좀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막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굉장히 막 헉헉하고 막 달려오시고 계실 거예요 가급적이면은 스킵할 수 있는 부분은 스킵하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 무조건 강자만 계속 들으려고 하지 말고 스킵 스킵하면서 중요한 부분들만 빠르게 보세요 그리고 빨리 천재로 넘어오셔야 돼요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천재를 계속 보시면서 누가 뭐래도 컴퓨터 일반 뿐만 아니라 한국사 우편및 구명상식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우편및 구명상식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죠 그죠? 기존 기출 문제가 좀 이제 달라진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약간 특이한 부분은 있으나 그러나 적어도 한국사나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전산직에서 많은 문제들이 기출된 문제들이 있고 한국사 수많은 시험에서 기출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계속 분석하고 풀어보시면서 뭔가 하나하나 여러분 실력을 다져나가는 시간이 돼야 되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머릿속이 막 뒤죽박죽이 된다 이래서는 안 돼요 차분히 컴퓨터 일반은 욕심부리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천재 하루에 지금 10개 문제씩 계속 정복을 해가고 있잖아요 물론 그마저도 아직도 이제 정복이 안 돼서 계속 점수가 안 나와서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점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거기서 틀린 것들을 빨리 체크하시고 그 내용들을 다시 여러분 것으로 만들고 이것을 계속 반복해 나가다 보면 분명히 점수 향상은 올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시험은 우리 지금 천재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다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우리 천재는 쉬운 문제는 여러분들 당연히 맞출 거니까 중상위급의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들을 연습하자라고 하는 것이 천재의 취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끔 말이죠 카페 같은 데가 보면 유상통은 깊이가 얕고 어디 강자는 깊이가 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언별을 퍼트 있는 알바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단언컨대 대한민국 컴퓨터 일반 강자 중에서 구급전산직을 모두 포함해서 유상통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내용의 강자는 없어요 단언컨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천재 문제나 이런 문제들 다른 어떤 전산직 모의고사 문제집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모의고사 문제집들 쓸데없는 거 푸느라고 시간 낭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천재의 문제 푸시고 천재가 끝나고 나면 800재까지 진행이 될 거고 잠깐 쉬었다가 실전원격 모의고사 10회가 진행되면 거기서 200문제 그럼 천재가 되는 건데 그때쯤에 실력을 어느 정도 쌓고 그리고 뭔가 좀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때 주의하셔야 될 게 괜히 범위밖에 벗어난 쓸데없는 문제들 가지고 출제한 그러한 모의고사 가지고 문제 푸시면 괜히 시간 낭비에 출제되지도 않을 문제 가지고 난 왜 이런 걸 모르지 이거 배운 적도 없는 것 같지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괜히 여러분들 안하니만 못한 그런 결과가 돼버려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중에 출간되어 있는 컴퓨터 일반 문제집은 제가 아마 빠진 게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문제들 봅니다 안타깝게도 한 95% 정도는 전부 저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어떤 분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분석도 없이 최근 한 10년 동안 출제된 적도 없는 정보처리 기사 정보처리 기사는 범위가 넓어요 그 출제되지도 않은 문제들 가지고 막 짜짓게 해가지고 출제한 문제집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한번 서점 가셔서 컴퓨터 일반 문제집들 한번 모의고사 문제집들 한번 보세요 전부 정보처리 기사 문제 짜짓게 한 건데 그나마도 출제가 된 범위 안에서의 내용을 담은 문제들이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전혀 언급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막 짜짓게 해서 문제 내놨단 말이죠 그거 괜히 풀다 보면 아니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 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괜한 걸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천재 계속 진행하시면서 중요한 건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랑 계속 연동시키고 기본 이론사랑 연동하면서 계속적인 복습이 돼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천재를 진행하다 보면 조금 조금 강조하는 부분들이 더 이전에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지만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막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응용된 문제들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천재 문제로 하루에 10문제씩 계속 정리하시면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다시 계속 복습을 하시라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공무원 시험은 만점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내가 맞춰야 될 문제를 절대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맞춰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게 가장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만점 받겠다고 컴퓨터 일반을 뭐 이것저것 자꾸 보고 범위 넓히고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더 욕심부리지 마시고 다른 강의 듣는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제가 모르니까 뭐라고 조언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유상통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더더 말고 그냥 천재만 진행하세요 그러면서 기출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강의 들으라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 보다 보면 어? 이거 천재에서도 받던 거 비슷한 내용인데 연동이 막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그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 출제된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을 절대 실수하지 말고 정확하게 맞춰내고 나머지 이상한 도발 문제 있으면 그걸 잘 찍어내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라 절대 범위를 넓히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당부드려요 한국사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는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엄청난 기출 문제들 있잖아요 그 기출 문제들을 계속 풀면서 여러분들 공부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는 이론서와 계속 연동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제법 끝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좀 재미있는 재미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누차 말씀을 드려왔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카페 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는 카페는 독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에는 카페라고 하는 공간이 다음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이런 카페라는 공간이 굉장히 좋은 정보도 물론 지금도 좋은 정보는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침묵적인 좋은 어떠한 그런 부분보다는 좀 변질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알바들 여러 사이트들의 어떠한 홍보 이러한 것들이 마치 그냥 홍보를 하면 돼요 그냥 나는 이 사이트에 누구고 이런 강좌가 있다 홍보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수험생인 것처럼 가상의 인물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본인들의 강좌를 홍보하는 물론 본인들 강좌 홍보하는 건 좋아요 누구 강의가 좋아요 이렇게 막 수험생인처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다른 타 강의를 막 비난하고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당해왔잖아요 제가 컴퓨터 일반 강의 시작하면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그러나 여기까지 잘 지켜왔고 이제는 감히 잘 못 걸어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결과들이 입증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대로 그렇게는 못합니다만 여전히 여전히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죠 얼마 전에 아마 3일 전인가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수능에 아마 다스베이다 김호준 다스베이다 보신 분들은 이분이 한번 나와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삽자루라고 하는 수능 수학 강사님이 있어요 우영철 강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이투스에 계시다가 이제 여러 가지 소송도 막 휘말리고 이러면서 댓글 관련된 이것들을 이분이 밝혀내기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며칠 전에 재미있는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함께 한번 보여드리면 유튜브에 가셔서 삽자루라고 검색을 하시면 제가 사이트명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시면 이런 영상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소리가 뭐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동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러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참 낯뜨거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이 사이트가 어떻게 알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하고 있는지 물론 이거는 공인중개사 관련된 부분이지만 뒤쪽으로 가보면 공무원 카페에서 지금 되고 있는 그러면 계리식 카페는 없을까요? 많아요 많아요 계리식 카페에도 자 그래서 심심하실 때 심심하실 때 한번 들어가셔서 지금 시간무 급한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라는 건 아니고 머리 아플 때 머리 씻기러 잠깐 들어가셔서 보시면 아 정말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그래서 속았구나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참 이걸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고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상업적인 사이트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저도 상업적으로 어쨌든 여러분들의 수강료를 받고 뭔가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그래서 교육을 하는 곳들인데 너무 남부끄러운 낯뜨거운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계리식 관련된 카페에서도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들 설마 여기도 할까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곳 계리식 시험 끝나잖아요 그 강사에 대해서 언급조차 없어요 그러다 시즌이 딱 시작되면 갑작스럽게 막 나옵니다 막 정리 잘하고요 유상통은 깊이가 얕은데 뭐 깊이가 엄청 깊고요 뭐 그냥 수험생 인증하면서 계속 댓글 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거기서 속아서 요즘 글 올라오는 거 시간 낭비하고 유상통으로 넘어왔어요 어떻게 학습해야 되나요 질문하는 걸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이제서야 느끼신 거예요 제가 이전부터 절대 속지 마라 특히나 이 계리식은 주부 수험생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먹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바들이 시즌만 되면 집중적으로 합니다 요즘에 이제 시즌이 계리식 시즌이 이제 좀 끝나가요 왜냐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사람도 얼마 없다 보니까 이제 조금 수그러들려고 하긴 하지만 지금도 가보면 여전히 많아요 큰 대형 무슨 사이트 작은 학원 예전에 심지어 학원 원장이 직접 알바글을 썼다가 걸렸었잖아요 그 학원에 무슨 계리식 반이 폐강이 돼버리면서 다른 반하고 합쳐지면서 막 항의글들이 올라오니까 카페에다가 이제 무슨 무슨 원장입니다라고 사과문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이디로 이전에 쓴 게시물들을 봤더니 죄다 유상통 욕하는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아 진짜구나 그리고 심지어 알바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장이 직접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다 확인했잖아요 아마 그게 몇 년 전이죠 그때 계셨던 분이 아마 계셨다면 지금은 글들 다 삭제해버렸지만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증을 했어요 그래서 알바도 아니고 본인이 물론 대형 사이트들은 바이럴 마케팅 업체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막 기술적으로 하죠 그런데 소형 업체들은 그러지 못하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참 하여튼 제가 2010년도 개리식 시험 강좌 뛰어들어서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지금까지 거의 이제 10년 됐는데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못합니다 이제는 못해요 감히 왜? 결과가 매 시험 때마다 결과 나오잖아요 시험 끝나면 합격수기가 있습니까? 뭐합니까? 합격수기도 조작해서 올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왜 유상통 합격자들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카페에는 유상통 합격수기 글이 별로 없느냐 제가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게요 저희 수험생 분들이 올려주셨던 이거는 뭐냐면 저희 2018년도 유상통 합격자분들 최종 합격자분들 단체 카톡방입니다 거기서 제보가 있었어요 우준모어 그걸 확인해 보셨나요? 활동정지 당했는데 저 말고도 남긴 동기들이랑 이야기해 봤는데 다 활동정지 먹고 글 삭제됐어요 제 글도 없어졌어요 이 글들 이렇게 제보를 해 주셔서 전부 이렇게 활동정지 시켜버렸어요 저희 합격수기들 다 삭제해버렸고 전부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명목은 활동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수기를 남겼으니까 알바로 생각해서 다 지웠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적어도 게시글을 커뮤니티라고 하는 공간에서 삭제할 때는 명백한 확인을 하고서 삭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글은 그 커뮤니티에서 자유 게시판에 있는 쓸데없는 글들 알바들의 홍보 글들 그게 아니라 그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합격수기 데이터입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 글을 보고서 무슨 강의를 듣고 어떻게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기 위해서 카페 가는 게 제일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데이터들을 확인 절차도 없이 다 삭제해버렸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자세히 보셔야 돼요 가공된 합격수기들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서야 내가 속았었구나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열변토하면서 제발 알바들에 속지 말고 카페 가서 놀지 말아라 이야기할 때는 여러분들 무슨 소리 했다가 이제서야 저 때 유수쌤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였구나 나도 속았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이제 삽자루 강사님 강의를 가서 보시면 야 진짜 저렇게 하나? 싶을 정도로 하실 건데 많습니다 저도 언젠가 시간 나면은 제가 원래 저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데이터들을 엄청나게 저장을 해놔서 자 이거 판도라의 상자예요 정말 풀게 되면은 참 이것도 또 그럴까봐 아휴 그냥 참고 참고 있었는데 한번 심심하시면 정말 이렇게 알바 작업을 하나? 유수가 이야기하는 알바 작업이라는 게 뭔지 한번 가서 보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카페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시면 이제 눈치 채일 수 있을 거예요 카페에 가보면 그래도 아직도 유상통 막 추천하는 글들 또는 유상통 뭐 많던데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단 한 번도 전 쓴 적이 없고 저희 직원들 그런 거 담당하는 직원조차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자면 제발 법제화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것들 혹시라도 걸리게 되면 뭐 벌금 뭐 천만 원 뭐 몇 천만 원 이렇게 하는 법제화가 됐으면 제발 좋겠어요 실력으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만들 회사가 또 나오고 열심히 하는 또 강사님이 나와서 저보다 더 많은 합격자가 나오고 더 잘 된다면 아우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또 경쟁자가 생기는 거니까 지지 말아야지 더 열심히 막 노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실력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한 좋은 콘텐츠들 가지고 경쟁을 하는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수험생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수험생인 양 속이면서 알박을 올리면서 이거 뭐 삐끼랑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여튼 심심하시면 한번 보시라고 한번 보여드렸어요 무슨 황급반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황급반은 무슨 황급이에요? 합격을 하셨으면 거꾸로 맛있는 호두과자나 콜라를 보내셔야지 무슨 황급이야 황급은 왜 황급을 해드려요? 굳이 황급해드리지 않아도요 여러분들 픽이 시험 합격하시면 우리 유상통에서 면접에 대해서 전폭 지원해드립니다 2018년도 합격하신 분들 제가 면접 대비로 저희 사이트에서 지출된 금액만 1500만 원이 넘어요 저희가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생색내고 광고했나요? 마지막 최종 합격자분들 만나러 천안에 가서 만나 뵙고 제가 여러분들 정말 만나고 싶어서 가서 식사 대접한 금액만 500만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런 거 사실 우리 유상통에 오셔가지고 유상통 소식에 가보시면 사진 몇 장 올라와 있지만 막 거창하게 프랜카드 걸고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합격자분들을 만나 뵙고 싶어서 간 거니까 괜히 그런 거 찍고 프랜카드 걸고 홍보하고 이러면 괜히 그분들을 홍보하려고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 그러고 저 혼자 갔어요 그날도 합격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아무도 안 가고 저 혼자 갔어요 두 번 진행됐잖아요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연수원 두 번 연수가 했으니까 첫 번째 갔을 때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딸아이 같이 갔고 두 번째 갔을 때는 저 혼자 갔고 아무도 직원도 안 데리고 저 혼자 가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고 싶었거든요 축하해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광고하고 그런 걸로 광고 요즘 보니까 무슨 면접 강의 합격하면 무료로 제공한다고 그거 가지고 광고하고 이런 것들도 있던데 그걸로 무슨 광고를 합니까 그냥 당연히 우리 강의 듣고 합격하신 분들 또 제 생각에는 면접도 진짜 강의가 필요하고 그런 거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개대직 면접이나 이런 것들은 무슨 그런 강의 수십만 원씩 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격자분들 마지막까지 합격을 시켜보자고 하는 뜻에서 시작했던 것이 발전되고 발전되고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돈 환급 안 해드려도 그 이상 받아가시게끔 저희가 드립니다 면접 관련된 책도 드렸죠 정말 강사님 5시간인가 하는데 500만 원 드렸어요 그 강사님 초빙해서 강의해드렸죠 또 최한태 교수님 모셔가지고 또 촬영해가지고 인터넷으로 인강으로도 제공해드렸죠 또 우리 합격자들 그거 가지고 제가 자료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영상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해드렸죠 그래서 환급받는 거 이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무슨 환급반 무슨 무료 강의 공짜 왜 공짜겠어요 그게 무슨 교재 가격 비싸잖아요 모의고사 가격 막 비싸게 받고 그게 무슨 무료입니까 그게 말이 뜻이 좋아서 무료 같은 거지만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현실이 이런 거였구나 이제서야 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심심하실 때 보시라고 제가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있길래 그냥 소개해드립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우리가 남은 시간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에 휘둘리면 안 돼요 귀가 얇으면 안 돼요 귀가 얇지 않으려면 아예 카페 자체를 가지를 말아야 돼요 그래도 요즘에 여러분들 제 말씀들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모 같은 카페에 여러분들이 막 활동을 해주면 저는 얼마나 좋아요 홍보가 되는데 근데 제가 거기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안 되니까 가면 거기서 가서 뭐 위로 받고 뭐 한들 잠깐 그냥 위안받을 뿐이지 거기서 쓸데없는 이야기들 가지고 막 흔들리고 뭐하고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시지 말라 저에게는 저에게는 마이너스가 될지언져 안 가야 되는 거니까 가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좀 좋은 온라인 강자 업체들끼리의 경쟁이 어떤 좋은 생태계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에디온이 좀 크게 발판이 됐으면 좋겠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 강사님들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홍보하고 제가 이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배준환 강사님이나 고민석 선생님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막 어떤 알바 작업 이런 거 안 해주니까 그러나 제가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진심으로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학생들 합격시키려고 수강생들 합격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굳이 그거 알바 작업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일타강사 된다 고민석 선생님 열심히 하셔서 이전에 좋은 결과 냈잖아요 되게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우금이라고 하는 과목이 재미없는 과목인 건 분명하잖아요 누가 와서 강의한다고 그거를 막 웃기고 재밌게 강의하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아시다시피 우금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강사가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처음 시험 때부터 지금까지 우금 열심히 오랫동안 강의해 오신 분이고 매 시험 때마다 가장 좋은 합격자들의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어렵게 또 모셨고 2018년도에도 좋은 결과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천안의 합격자분들을 만나뵈러 갔을 때 많은 분들이 고민석 강사님에 대해서 엄청 칭찬을 했어요 처음에 강의는 정말 지루하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문제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는 게 있어서 그게 정말 짱이었다 정말 도움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보다 고민석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 표시하는 분들이 많았고 면접 강의에서도 실제로 더 많은 박수도 받았고 그런데 되게 웃겨요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 막 비난하는 것밖에 없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더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 안 좋은 것들이 말이죠 이제는 강사들까지도 배워요 강사들까지도 일부 강사들 스스로 알바 작업들을 합니다 참 그런 거 보면서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게 얼마가겠어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그런데 알아요 이 사람들이 어차피 결과 나오고 다 뭐 그런 거 밝혀져도 다음 시험 때 되면 또 싹 물갈이 되니까 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또 모르고 또 속거든요 그런 걸 아니까 계속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믿고 따라가세요 2018년도 때도 많은 분들이 특히 우금 마지막 문제 그거 가지고 말장난 치는 것 같았지만 그걸 통해서 정리하면서 우금 만점자들 엄청 많습니다 저희 유상통 합격자분들 만점 95점 합격자분들 거의 대부분은 우금 95점 만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믿고 따라가세요 괜히 거기가 쓸데없는 걸로 보면서 그럼 이것도 들어야 되나? 이 강사님 것도 뭐 막 봐야 되나? 이렇게 쓸데없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따라가세요 믿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거듭일 수 있을 거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선생님들께도 계속 거듭 당부드리고 있어요 혹시라도 나태해지실까 봐 그분들 저 되게 싫어하실지 몰라요 제가 계속 주문드리고 있어요 모의고사 문제 최대한 이번에 제대로 적중될 수 있도록 좋은 문제 출제하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자료들 어떻게 계속 뭔가 좀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계속 주문드리고 있고 뭔가 좀 준비들을 계속 하시고 계신 걸로 아니까 여러분들 믿고 우리 유상통 가족 여러분들은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 유상통 가족 안에서의 경쟁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열심히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유상통 모든 강사님들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다음 유파발 시간대는 고민석 선생님도 한번 전화 연결도 좀 해보든지 아니면 배준환 강사님 한번 전화 연결해서 한국사 어떻게 마무리 정리해야 효율적인지 한번 또 같이 통화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흔들릴 것도 없고 뭐 할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시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 엊그저께 말이죠 엊그저께 갑자기 카톡에 뭐가 뜨는데 이제 제 수강생분 중에 한 분 생일이라고 떠서 제가 케이크하고 카톡 선물을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왜 제가 기억에 남냐면 이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제가 강사를 시작하고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에 남는 몇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는데 갑자기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카톡이 짬 또 이런 건 좋아요 갑자기 또 이렇게 소식 전화 소식도 이렇게 물을 수 있고 그래서 왜 제가 이 분을 기억을 하고 있냐면 정보처리 기사 강의를 수강하셨어요 류재훈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정보처리 제가 카톡에 이렇게 선물 케이크 선물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정보처리 기사를 합격하셨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입니다 정보처리 기사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피기가 그렇다 치더라도 실기 공부해 보신 분 계세요? 알고리즘? 여러분들 컴이라는 것만큼 토나옵니다 데이터베이스 토나와요 정말 그런데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런데 합격을 하셨어요 젊고 어리신데 아마 시력을 좀 잃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부하냐고 제가 그때 또 전화통화로 물어봤더니 이렇게 옆에서 어머님이 읽어주시고 글로 그 다음에 저한테 부탁을 좀 하셔서 몇 문제 알고리즘을 제가 텍스트로 이게 텍스트로 메모장으로 입력하면 그거를 이렇게 글로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알고리즘을 풀어서 글로 쭉 설명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걸로 이제 텍스트로 다시 듣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서 정보처리 기사시험을 시각장애인이 합격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노력을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처한 현실 다 힘들어요 막 힘들고 그런데 언제까지 그거를 가지고 나 힘들어 나 힘들어 막 절망하고 막 힘들다고 좌절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 생각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얼마나 많은 이 힘듦을 겪으셨겠습니까 이분이 그런데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시험도 합격하시고 지금 직장도 다니고 계십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마 장애인 그걸로 막 개발장가 뭘로 어디 가겠다고 저번에 들었는데 할 수 있어요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른 거지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언제까지 푸념 만들어놓고 카페 가서 막 징징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험 8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자극이 되라고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습니다 뭐 현실이 어떻든 간에 열심히 달려가는 일만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라고 자 다음 요법할 때 또 저는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도 또 열심히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인사드리는 날까지 파이팅!